아이씨 캐리군이 좀 잘해주지 않았나? 탑도 전투 시작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전장으로 아 그니까 방송 보신다 보다 아 아 아 안돼 안돼 아 아 죄송 아 미친놈 아 무조건 따는건데 그거 아 쟤도 좀 약간 잘못했네 쟤도 좀 잘못했어 같이 벗고 미구원이 잘하고있나? 어 쓰라 도착을 정보 지정 시작 미친놈 로랠레스 마나 콕콕콕 콕콕콕 굉장히 잘하시네 전 상대편 쪽으로 갈게요 아아 아아 병신이 망했지 아아 또 못 맞췄어 아 너무 못했다 이번판 너무 못했다 자 이거 먹고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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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티어가 아니야 내 티어가 아니라서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바텀 치워먹을게 ㄷㄷ 어? 죽었다 잠시만 쓰라리 옷 빠졌어 억지 40대가 안먹었네 안먹었네 아씨 잠시만 이게 못맞추는걸 떠나서 어차피 킬각은 좀 아니었는데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해요 그래서 그래 어 밀어졌어 밀어졌어 감자 아 아 내가 소리쳐서 해야되나보다 아 내가 앞에 사줄게야 봤을때 이거 한번 가야되야돼 아 아 아 아 와..이..그..그..그.. 근데 뭐에 걸린거지? 뛰다가..뭐에 걸렸는데? 마름..죄송이소 마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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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아유 내가 너무 못했어 소스도 히힛 빨라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족 자랑이 할수도있어 먹구 버티고 하다보면 한탄 잘하면 되거든 소한테 다 다 아꼈어 소한테 다 다 아꼈어 싸우면 안되는데 싸워서 아씨 왜 안맞지 죄송해서 오늘 사과만 하네 버그 버그 일부 다 아꼈어 피포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으 으 갑시다 다행히 따라 진듯 졌어요 이게 물몸이 3개가 있어 랩차가 나가지고 저거 아 이건 내가 너무 못했어 이거 잘할 수 있었는데 놓친게 너무 많아 누가 아우리엘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